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중보건학을 가르칠 이승훈입니다. 새 교제가 나와서 새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새 교제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 볼륨을 줄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옛날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좀 줄었지만 내용은 좀 더 알차지고 정업회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교제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가 될 것으로 믿어봐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공중보건학을 공부한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데에 치중을 해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고득점을 고득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 제가 단연간의 경력과 수험생 여러분들, 응시생 여러분들을 온오프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시험장에서 제가 직접 마주치면서 터득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하게 말하면 출제 경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선 공중보건학의 최근 출제 경향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예년에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제가 수업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나만 손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외워뒀다가 혹시 안 나오면 그건 본전치기 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하다고 중요 표시되어야 하는 것들은 다 외우시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전에는 나오지 않던 아주 세세한 수치 같은 것들이 세상에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외워야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외워야 할지 어쩌겠습니까 별 도리가 없고 두 번째는 예전에 안 나오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병을 성인병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추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퇴행성 질환, 만성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비감염성 질환 이렇게 말을 해야지 더 맞겠죠. 비감염성 질환의 진단 기준이 바뀐 것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뀌는 법령 이게 또 되게 중요해서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은 이제 나온 지 한참 됐고 최근에는 빛공예 빛공예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저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좀 분석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영확하게 스마트하게 시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우선 뭐 단순 암기 과목이긴 해요. 공중보건학이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어떤 전공을 했더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 암기라고 해서 무작정 다 외우는 그런 방법은 너무 피로도가 빨리 오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실 기회가 잘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또는 제가 시험장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1년에 거의 한 6, 7군데 정도는 시험장을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또는 인터넷 카페에다가 고민을 토로하시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고충이 뭐냐면 몇 회독을 하고 뭐 그런지